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뭔 말 생각도 하지 마 소스는 이렇게 했으나 소스 다보니 소스 다보니 소스 다보니 소스 다보니 소스 다보니 소스 다보니 네, 여러 세 가지 이렇게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존네 바래마도 되고, 자네 바래마, 자네 라고도 되고, 또는 조리러 자네 이렇게도 하거든요. 조리러 자네, 조리러 자네. 조리러 자네 바래마. 자, 자네 바래마. 이번에는 뭔가 좀 경고하는 거예요. 뭐 가면 진짜 그런다. 약간 그렇게. 죽어 그러지 한국말로는. 너 가면 죽어 그래. 가지 말라는 뜻이야. 네, 자네 바래마. 네, 맞아요 맞아요. 조리러 자네. 그리고 앞에는 반 내바래마, 소스테이, 노 소저. 네, 자네. 아마도 여기도 위에 같이 조리러 자네, 자네. 이렇게 다 쓰셨습니다. 한국어로 위에 써주는데, 그거. 네. 생각해 주십시오. 하ắc탈. 도는 여 bana though, 어일래. 잔네. 주십시오. 스테이 수something, 수수뎅이, 쓰셨다보니 너 소저. 주십시오. 네, 괜찮아요. 여하바라 어일래.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. 어일레 존 네 존 넌 수스테이 넣었었죠.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. 아니면 어일레 존 넌 수스테이 소스타보닝 이렇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야기하거든요. 수스테이 넣었었죠. 뭐 생각하지 말라. 전혀 생각하지 말라.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. 아, 소스테이 소스테이. 네, 괜찮아요. 소스테이 넣었었죠. 그것을 할 생각하지 말라. 안 넣었었죠. 존 넌. 괜찮아요. 두 번으로 가요. 네, 2번. 그것을 할 생각을 하지 마. 이iscover하기 знач 네, 괜찮아요. 그러면 아시고있습니까? 네, 괜찮아요? 네. 그러면 uneven거에요. 정말 쉬는!, 이 errors